네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일본으로 출발합니다. 송훈이에요?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차로 가볼까요? 안녕. 오늘 된지 되게 이쁘고 귀엽네. 저는 일단 공항을 가겠는데 저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 차올까봐요. 네? 괜찮아요. 저는 해외 차올까봐요. 아 귀엽다. 지금 해외 차올까봐요. 귀엽네. 잠깐. 저보고 비행기에서 신발은 꼭 벗으라고. 아 맞아. 비행기에서 신발 벗어야 돼. 아직도 저를 물러봅니다. 이 녀석이 아직도 저를 물러봅니다. 선생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레인지. 우리 레인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자 빨리 갑시다. 나와주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레인지티비에 레인지티비에 주변 지인들이 왜 제가 안 나오냐면요. 레인지에 제가 없냐면요. 이렇게 조용하기 때문이죠. 저는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탁이 형은 소리를 지르지를 못해요. 야! 질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쌤. 안녕하세요. 봤어요. 지금 비행기를 못 타본 멤버들이 있어요. 일단 제가 못 타봤고요. 네. 일단 벤지 사봤고 성역이 못 타봤고 저는 신발 벗고 타려고 슬리퍼도 챙겼어요. 아 진짜요? 예예. 나도 챙겼어. 그리고 씨를 앉아서 써야 된다고. 어어. 무조건. 성원을 앉아서 써야 된다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비행기 안에서는 꼭 포근을 앉아서 왜냐면 공용 화장실이기 때문에 앉아서 꼭 그렇게. 일본 가야 되는데 많이 잘 들으려고 그래서 앉아서 써야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비행기 타기 전에 검사할 때 있잖아. 그때 그 옷을 하나 줘. 그거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 옷이 뭐예요? 그 가운 같은 거. 아 가운을 입었다고요? 어. 왜냐면 이 옷에 무슨 무기를 훔칠 수 있는. 뭐야. 훔칠까봐. 이깟 입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시 벗고 가운을 입고 입장을 해서 다시 갈아입습니다. 그럴까? 집에서 애초에 가운을 입고 나서 그랬네. 네. 지금 6시 7분인데 아침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된 지 첫 여행이잖아요. 첫 해외여행이잖아요. 그냥 간단한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그냥 항상 얘기했듯이 여행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고 일본을 뽑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일본이라는 점에서 너무 설렜고. 그다음에 저희가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해외에서 공연할 수 있게 해준 거 자체가. 너무 뿌듯하고. 가서 많은 일본분들을 저희 레인저가 되도록 열심히 입덕시킬 수 있게 노력하고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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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일본을 가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많은 나라 중에 딱 일본을 뽑았잖아요. 일단 일본 음식이 너무 맛있어. 그다음에 가까운데 여행다운 해외여행은 일본만한 데가 없다고. 주위에서 일본을 갔다 온 사람들이 평이 다 좋아요. 다 일본 여행 또 하고 싶다. 가장 먹어보고 싶은 음식은? 스스나 라멘? 아 스스나 라멘. 그럼 라멘은 다른 것 같아요. 라멘을 한 번 먹어볼까요? 콜. 라멘을 꼭 먹어보는 걸로. 콜. 일본 활동을 나는 어떻게 하겠다 각오 한마디. 그 만큼은 일본에 약간 뭐 쇼핑이면 쇼핑 아니면 뭐 음식도 음식. 그런 확실이 생기면서 공연도 같이 하면서. 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모조리 다 하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정말? 할 수 있겠죠 정말? 할 수 있지 않아서. 리더스 한번. 오케이 리더스. 푸쉬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빠르긴 하네. 대지 지금 심장이 어때요? 너무 빨라. 오 비가 막혀. 우리 대현이가. 첫. 첫. 첫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 많이 긴장했어. 빠르긴 하네. 너무 빠르긴 하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여기 너무 빠르네. 지금 괜찮지? 좀 빠르긴 하네. 손대 어디? 손대 어디? 렌즈는 무섭지 않아. 대현이는 무섭지 않아. 귀가 바로 막혀 버리네. 할래? 둘 셋. 타임 포 레인즈. 안녕하세요 레인지입니다. 자 여러분. 네. 미나상. 우리가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본 도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레인즈와 모든 멤버들도 그렇고 예전부터 그토록 가고 싶었던 나라가 일본인데 맞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완전 완전 한상 속에 우습한 기분이 되게 설레잖아요. 맞아요. 너무 설레. 되게 막 설레고 무슨 일이 있을지 신기하고. 신기하고. 그쵸? 네. 일단은 저희가 일본을 처음 딱 왔는데요. 일단 공항에 일본 팬 여러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되게 놀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도착하고 나서 점심을 먹었는데 일본 음식이 또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기서도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저는 일단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PC들도 아무래도 되게 특이하게 생기고 그리고 차들도 약간 우리나라 차들이랑 또 다른. 맞아요. 또 건물들도 그렇고 그냥 되게 또 다른 나라를 또 접한 게 또 저는 또 처음인 겁니다. 일본이. 그리고 저는 일식을 되게 많이 좋아해서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짱구를 많이 봐가지고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환상이 있거든요. 근데 거리가 너무 심플한 거야. 심플한 거야. 심플한 거야. 심플한 거야. 빨리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싶고 재미있게 놀다 가겠습니다. 일단 일본으로 오게 되면 너무 기쁘고 해외 자체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신발 안 벗어도 된다는 걸 알아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은 쇼케이스 준비 잘해서 재미있게 즐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일본을 9년만에 다시 왔는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기억이 많이 안 나는데 힐링하러 온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더 힘을 얻게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 제가 이 바다를 밟고 있는 제가 너무 그냥 환상 같은 거 같아요. 그냥 또 거리도 정말 깨끗하고 지나가는 막 자팡이도 보는데 자팡이도 정말 장난감 같이 막 잘 돼 있고 뭐처럼 또 우리나라에서 그 레이저 분들이 또 따뜻하게 배움을 해주신 덕분에 또 기분 좋게 또 일본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로 내일 쇼케이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사랑해주시는 일본 팬분들에게 정말 또 멋있는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제 연습하러 가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짝짝하게 더 드리고 저희는 바로 퇴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내일 쇼케이스 7시 그렇죠? 네. 7시이죠. 7시에 이제 있을 예정이오님 많이 많이 많은 관심과 사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팬분들도 되게 많이 찾아와 주신다고 소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행도 많이 하세요. 렌즈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임포 레이즈 렌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렛츠고 렛츠고. 안녕. 가자. 안녕. 렛츠고. 기대해주세요. 아, 칼다다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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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뛰중이다, pudник니아. awards. wal Ignacio